전주와 서울에 김현미 장관을 처형하라! 이러한 벽보가 붙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말이죠. 굉장히 센데 대부분 허위사실로 보이지만 말이죠. 처형하라! 여러분들도 왜 그랬는지 궁금하시죠? 이와 관련된 내용, 진성호 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미를 처형하라!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주에서 일단 이런 벽보가 붙어서 기사가 떴는데 방금 떴습니다. 서울 도심에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벽보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서울해와경찰서는 오늘 오전 명륜동 3가 버스정류장에 국토부 장관 김현미 공개처형이라는 제목의 벽보가 붙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어떤 사람이 간이 얼마나 크길래 현직 장관의 사진과 함께 범죄사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더 엉터리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개처형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제가 지금 사진 올려드렸는데 공개처형! 크게는 못 보겠습니다. 너무 내용이, 내용이 좀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소개하기에는 너무 무서운데 일단,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거는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닙니다. 다는 큰데,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런 천인 공료할 짓을 저지는 사람을 비판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좀 봐도 말이죠. 너무 유치해서. 소개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소개하긴 그런데 간략하게 큰 거 하나 보여드리면서 간략하게. 심합니다. 이건 제가 봐도. 좀 심합니다. 성폭행 학대, 불법 도찰 유포, 공개처형, 대학술 집 접대부로 일할 때 술은 따르지 않고 안주를 버렸다. 이게 무엇보다.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소개하기도 좀 낯뜨거운데. 낯뜨겁습니다. 무슨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2009 식당 직원 협박, 음식 테러. 이게 무슨 말인지. 직장 직원들 협박하여 몰카, 음식 테러 이런 건데. 우리 부모님을 협박해서 자건부인 자귀를 받으려 수작.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가 김현미 장관을 좋아하진 않지만,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좀 심하지 않나 싶은데. 지금 방금 떴는데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대담합니까, 범죄. 정말 해당 표보에는 김현미 장관 사진과 함께 각종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 범죄 하나하나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살인, 살인미수, 학대, 성폭행, 말도 안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붙인 겁니다. 공개처럼. 그런데 아무리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가 있고,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이런 거의 명인을 짓밟는 정도가 이런 거의 뭐. 그러니까요. 그런데 누가 어느 누구를 간이 이렇게 큰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좀 심각합니다. 요즘은 김현미 장관 국토부도 지금 블랙리스트가 터질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번에 김태우 수사관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하니까. 뭐 그런 건 줄 알고 저는 기사 내용이 아,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했구나 했다면 들어가 보니까 이 얘기라. 좀 실망은 하긴 했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간에 회화경찰서에 따르면 아침 오전에만 해도 없던 벽보가 갑자기 저녁때 보니까 붙어있었다 하는 겁니다. 전주에 붙이고 여기 또 올라와서 붙이고.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CCTV를 토대로 범행 시간도 파악하고 벽보에 남아있는 지문 이런 걸 통해서 용의자를 추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잡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잡아야 됩니다. 정말 대한민국 현직 장관이 이렇게 여성 장관을 성적으로도 굉장히 모밀감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런 대단한 짓을까. 그리고 이 문제의 벽보는 전날 오후 7시 36분께 전주시 덕진구 버스정주에 붙은 벽보와 똑같은 내용이라고 합니다. 같은 것을 전주에도 붙이고. 그러니까 지금 김혜미 장관이 전북 정업 출신입니다. 그래서 전주업 출신 같은데 제가 이제 수사를 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사적으로 무슨 원한 관계 같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 청탁을 했는데 안 들어줬다. 뭐 모르겠습니다. 지인들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 지인과 무슨 그런. 뭔가 관계. 네. 뭔지 모르지만 인간적으로 좀 아는 사람일 관계인. 이거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런 짓을 할 때는 않습니다. 아니면 정신병자. 정신병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무슨 저 과대망상증. 과대망상증 환자. 실질적으로 김혜미 장관과 지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저도 뭐 취재를 해봐서 이런 경우는 좀 봤는데. 이렇게 상대방을 비방하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보면. 뭔가 억하심정이 있다거나. 원한 관계죠. 원한 관계. 원한 관계. 알고 있는 지인일 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가까운 사람을 그러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왜냐하면 전혀 관계 없는 사람들이 이런 대담한 짓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경찰서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나오겠지만. 어쨌든 이 지금 벽보가 김장미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장미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정말. 정말 일륜적으로도 이렇게 쓰기가 좀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정말 소개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하여튼 저희가 잠시 봤지만. 저희는 이 벽보에 대해서 혹시 보신 분들이 있으면. 너무 훅해서 이걸 갖다가 사실처럼 여러 군데 퍼트리지 마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즘 뭐. 뭐 정부가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거 보신 분들. 혹시 내용 때문에. 사실 아닌가 해서 이걸 막 퍼트리지 마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보도를 한 겁니다. 뭐 김현미 장관을 이걸 가지고 음해하고자 이런 건 아니니까. 그 점은 또.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벽볼 갖다 쭈루루루. 이게 일곱 장이죠. 어우. 급하게 쫙 붙이고 어디로 간 것 같아요. 잡을 수 있으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덟 장인데요. 여덟 장입니까. 그러네요. 전주. 전주. 어쨌든. 전주 어쨌든 뭐 이렇게. 버스 정류장인데. 번화 같은데 이렇게. 대담하게. 사안전에 보고 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렇게 붙이는 걸 보고 방관합니까. 그렇죠. 지문 같은 것도 안에 있을 것 같은데. 있을 것 같은데.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갑 끼면 또 지문도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떤 수준의 급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이렇게 종이로 프린트 해가지고 붙일 정도면. 나름대로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치합니다. 내용도 유치하고. 글씨체도 유치하고. 다 유치합니다. 공개 처형입니다. 죄송합니다. 공개 처형. 이렇게. 이거는. 범죄 정도가 좀 심각하기 때문에. 네. 처벌을 세게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네. 붙이시면 빨리. 본인이 직접 떼세요. 직접 떼야죠. 떼세요. 붙인 것도 죄가 되죠. 불법 부착물. 명예훼손.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우리가 봤는데. 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게 참. 창피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좀 잘하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이. 백주대낮에 벌어집니까. 백주대낮에. 안됩니다. 안됩니다. 누군가를 이런 식으로 또 음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연미가 아니라 다른 누구라도. 네. 조심해야겠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신의 안수는 공정합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터무니없는. 뭐. 음해. 또. 사진들. 누드 사진들. 합석에서 올린 것들. 막 이 사람들. 좌파들은 즐겁게 떠들고 웃었지만.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하는 그런. 아주 현명하고 올바른 방송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신의 안수. 여러분들 이제 백만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어. 50만 돌파 기념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54만. 이번 주 안에 55만을 갖고 왔습니다. 60만 금방 넘어갈 것 같은데. 여러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는데 동그랗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구독 버튼은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독하신 분들은 누르지 마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신의 안수 영상에 알람이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추천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어려울 땐 여러분들의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야 됩니다. 댓글이 또 추천 영상에 올라가는 데서 참고사항이 된다고 합니다. 자.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추천.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va. 어흠 BEILE